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소개하는 일은 호불호를 낳게 말은지만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고 현직 의원인 홍준표 씨의 11월 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는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현재 시국과 야당의 업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향후 야당의 진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홍준표 씨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야당의 투쟁력 부족 문제입니다. 홍준표 의원 이야기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투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이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태극기 세력까지 다 데려와서 보수 우파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자꾸 당을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쪼그라던 성을 만들어서 성주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야당은 없어지고 맙니다.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내놓는 정책이 중도 좌파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김종인의 지도력은 결국은 야당의 중도 좌파 노선을 벗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인데 저는 그 입장에 상당 부분 동감을 표합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그 자리에 지금 왜 있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돕는 선에서 거쳤어야 됐습니다. 그까지는 맡아야 될 역할을 맡았고 또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왜 야당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됐는지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리숭합니다. 지금 김동인 비대위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젊은 날부터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국민의 힘에 구현하는 그런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체제가 내놓는 정책은 대부분이 중도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이란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종인이란 인물이 갖고 있는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의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세기 이 땅의 대표적인 정당이 정강의 상위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산법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는 것도 바로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신념이 그대로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올바른 신념 부재는 곧바로 투쟁력 부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힘이 약재다. 또 국민의 힘이 투쟁력이 부족하다. 이 이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듯하고 올바른 신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홍준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당을 끌고 가면 퇴진시킨 게 맞다. 국민의 힘 103명 의원 가운데 당을 끌고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나 그것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니까 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좀 가혹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야당에 대한 적합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하는 것을 보면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모두 다 가능한 한식입니다. 지난번 당명인 미래통합당에는 당명이 이를 잘 반영해 줍니다. 잡탕당이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섞어당이라는 뜻입니다. 뚜렷한 신념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유권자들도 표를 던지고 또 지지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흐리멍텅당이 되고 나면 누가 표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보수적 색채가 강한 유권자들은 떠나고 중도 색채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은 잡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나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답보나 하락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상대편이 여당이 죽을 쓰더라도 국민의 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홍준포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야당이 핵심을 못 짚고 있다. 역사상 최약체 야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혹평은 가혹하지 않고 아주 적합한 그런 혹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국 진단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번 인터뷰를 주선한 중앙일보의 현일훈 기자는 인터뷰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도 답변 준비 자료 없이 인터뷰에 홍 의원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질문이나 그런 답변 자료에 없었다면 당연히 현일훈 기자는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에서 홍준포 의원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홍준포 의원의 판단을 하진 않던 것은 이번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결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홍준포 의원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현안에 처음이자 끝까지 관련되어 있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홍준포 의원의 의견이 판단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질문을 의도적이든 아니면 과실로 인하든 간에 놓친 부분들은 기자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비대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씨가 왜 그 자리에 지금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한번 다시 숙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지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김종인 씨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당이 죽을 쓰고 이렇게 여당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왜 국민의힘의 인기도는 대남이 없는가 오히려 추락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정말 깊게 숙고하고 반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